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 중 HLB 테라피틱스가 오늘 10% 넘게 상승을 했죠. JP모건 헬스케어의 유미노미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참가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전까지 1시간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삭 선물 같은 경우는 0.09% 강보합세이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는 0.15 0.18% 강보합세입니다. 중소영주 중심의 라우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1% 강보합세 흐름인데요. 주가 선물 흐름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내일이죠. 10일 날 12월 CPI 관련되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시장에 집중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12월 CPI가 지금 예상치는 앞자리 7이 아니라 6자리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훈훈함을 좀 더해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구조조정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고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이제 언행권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글로벌 잡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구조조정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는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되고 있고 국내도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구조조정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엘 엘라인 관련되는 부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이제 왜곡된 시장에서 벗어나라 주식하고 이제 채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극박한 경고를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올가 향제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6번 7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연초에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전망에 보게 되면 올해 이 인터넷 스트레이터가 6% 넘게까지도 아마도 올릴 것 같다. 이런 어떤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참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국내 시장에서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 강세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도 계속 안정감이 있는 가운데 어제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오늘은 현선물에서 매도 흐름들이 나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은 이제 좀 매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이제 움직였던 뭐 하루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 주 중에서는 이 테라패틱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작년 말 이제 그 많은 때 부근에서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올달 구월달 흐름에 보게 되면 HLB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3조 6조원 대고 이 테라패틱스는 한 4천억 대거든요. 제약이 한 3천억 대 정도고 글로벌이 한 2천억 대.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을 때 이 계열사 종목들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세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작년에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제 HLB보다는 나머지 이제 생명과학도 이제 큰 흐름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도 한 1조 정도고 이 테라패틱스 글로벌 제약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훨씬 좀 탄력적으로 저점대에 비해서는 움직이는 흐름이 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HLB는 이제 장중의 흐름에서는 오전장에 3만 1천650원 옷장에도 3만 1천650원에 3분 봉상의 어떤 이제 쌍봉을 좀 그리면서 좀 빠졌는데 시간에는 한 100원 정도 올라서 3만 1천5백원 정도의 흐름에 맞췄는데요. 3만 2천원대가 이제 좀 중요 라인이죠. 3만원과 3만 4천원대의 중간 어떤 미디언값이기도 하고 지금 어제 이제 장중의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를 터치를 했다가 이제 밑고리가 좀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갭업이 되면서 짧은 어떤 이제 캔들을 만들면서 거래량 전일보다 좀 줄면서 일단 올라갔고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추세 강대 주표인 ADXG표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1위평이 좀 지켜지면서 밴드 태깅을 하면서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과연 나올지 여부가 이제 가장 주가 흐름에서 좀 중요합니다. 변동성 지표인 이제 슬로우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죠. 연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고 기간을 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의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는 어떤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는 큰 어떤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외국인의 어떤 매도와 프로그램이 일단 매도를 하면서 좀 눌렀습니다만 일단 양봉이 이제 일단 형성이 되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매매 비중이 전일보다 좀 줄면서 이 돌파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사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엘레버 테라페티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이제 1월달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연중 행사 중에서 가장 이제 영향력이 큽니다. 뭐 M&A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제이피모건 헬스케어가 미국 쪽에서 이제 개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엘레버 테라페틱스가 참석을 한다는 어떤 내용들이죠. 뭐 2020년부터 꾸준히 이제 HLB 계열 종목들이 이제 학회에 참가를 꾸준히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노믹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제이피모건 이제 학회에 9일부터 11일까지 부분에서 이제 참석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 그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있던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 뭐 추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에서는 일단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 보게 되면 양봉을 낼 때 가장 좀 중요했던 게 이제 생동시험 관련되는 부분을 공개했던 이후에 이제 양봉이 형성되면서 HLB도 주가가 이제 3만원대 초반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흐름하고 좀 다르게 반면 교사를 삼아서 굉장히 시장의 속도전 시장이 가장 원하는 건 결국 NDA 신청 관련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와야지 다른 거로는 사실 시장에 올라가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HLB죠. 그래서 리보세라닌 관련되어서 이 선양 남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도 걸리고 결과적으로는 항소제약과 이 HLB의 이 병룡 관련되는 가난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위암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전보다는 일단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되었죠. 2019년도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NDA의 어떤 과정에서 이제 리뷰가 뭐 잘 나오지 않으면서 좀 이제 실망 어떤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간염, 간암,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삼성의 어떤 데이터가 OS값이라든지 PFS값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으로 항소제약과 항소제약은 또 이제 세계적으로 좀 뭐 매출 규모라든지 시가총액이 또 작은 어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의 FDA, NDA 신청 과정 자체가 얼만큼 이제 좀 질서있게 빠른 속도로 내느냐가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도 중요한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을 모두 마치고 NDA의 첫 번째 이제 작업이라고 이제 하는 이 생물학적 동동소섭 요게 뭐 공시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만큼 회사가 좀 자신감 있게 이 진행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에 진행되었던 어떤 약물과 나중에 이제 상업화되었을 때 나온 어떤 시설 간에 일종의 이제 CMC 이슈에서도 큰 무리 없는 어떤 데이터 결과를 회사가 밝혔죠. 그래서 이제 동동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뭐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NDA의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8월달에 유상증자를 나름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 기준가 부음까지 뭐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3만원대 초반 정도의 부분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NDA의 어떤 기대감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계속 이제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는 회사가 1분기 이내에 이제 NDA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제 이후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일정들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인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 3월달 이내에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공시 대상이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그 가정들을 시장에 공개했다는 부분들은 좀 자신감이 있는 어떤 이제 사회 표명과 이전하고 좀 다르게 차별화된 어떤 이제 시장 어떤 친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OS값이라든지 뭐 DCR값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데이터가 좋게 나온 부분들이라고 학회에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기타 이제 뭐 위암이라든지 선양염상 관련되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절차도 또 이제 수개월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지금 이제 관한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메인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겠죠. 이 기사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뭐 HLB 제약이 이제 불공실 법인 지정 예고가 이제 좀 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HLB는 이 3일 정도 거래가 지난주 이제 양봉 이후에 지금 조정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반부에 21이평이 지지가 되면서 볼링저밴드 상단인 이 32,000원대 그리고 제가 이제 34,000원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운그레이드했던 박스건의 원상태로 다시 또 올립니다. 차곡차곡 이제 위에 박스건이 있는데 그래도 34,000원 정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 볼링저밴드 상단을 넘어간다는 것이고 21선이 지지가 되면서 이 추세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봉상으로는 이 3바닥의 형태의 흐름들을 조금 이제 바닥의 확인을 조금 이제 해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번주에 만드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도 이 상단에 대한 어떤 가격 뭐 가장 좋은은 34,000원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2,000원권 위에서 놀면서 여기에 대한 시도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어떻게 좀 거래량을 분출 좀 하면서 가느냐 여부가 다음주까지도 지속적인 주가의 어떤 반등 여부가 이어지는지 여부에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